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저희가 강부자방송 한국경제TV에서 목요일 밤 9시에 진행하는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강암부자만대기 프로젝트 방송이 대히트를 치면서 저희 직장인 문자반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할인 이벤트를 따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댓글 이벤트를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7월 23일부터 좋아요 100당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 분씩을 추첨을 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딱 일주일이 지났고 저희가 합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총 16분이 뽑혔습니다. 그 16분에 대한 아이디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본인에 대한 아이디이냐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페이지에도 이렇게 또 있는데요. 총 16분입니다.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7월 30일부터는 저희가 영상에 또 다른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할 텐데요. 똑같이 이벤트를 댓글 이벤트를 함주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좋아요 100당 친필 사인책 제가 직접 썼던 친필 사인책 한 권씩을 보내드리고요. 200당 치킨 한 마리 쿠폰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 이벤트에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